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5회 오늘 수요일이 아니어서 좀 깜짝 놀랬을텐데 이번주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할거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 다운로드 받은거 준비해놓고 지금부터 몇분? 딱 20분 동안 시험을 시작해주세요 지금부터 스타트 제5회 촬영한 이제 시작을 할건데 문제는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좀 더 생각해보라는 선지를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쉽게 쉽게 푸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문제는 쉬운게 없어요 특히나 지방직 쪽이나 까다로운 문제를 접할 때 좀 소고하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소고를 빠르게 하는게 이번에는 제가 더 신경 써서 만든 문제가 예를 들어 1번 형태소 문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4번 문학이지만 문학도 표현상의 특징 문제를 되게 까다롭게 낼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그 다음에 5번은 관동별곡을 좀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예를 문제 유형을 내용상의 특징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왕 하는거면 사자성어를 같이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출제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기시면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10번 문제 독서는 완전 논의에요 독서는 제가 한 번 푼게 한 번에 딱 이렇게 만드는게 아니라 퇴고하고 퇴고하고 퇴고해서 다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주제를 다시 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글을 읽으실 줄 안다면 7번 같은 문제는 두 가지 대응 방식에 의해서 A에 대한 특징과 B에 대한 특징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같은 경우는 칸트에 관련돼서 정확히 감성과 이성을 잡아서 독해를 했는가 진행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기시면 3페이지에서는 여러분께 제가 2번부터는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그 부분과 그 다음 이제 17번처럼 알아야 될 기본적인 어휘 이런 데 좀 많이 신경을 써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당연히 힘을 드려야죠 당연히 이제 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동일한 형태소에 대해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형태소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예를 들어 논밭과 같이 이 쪼개는 문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근데 형태소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형태고 소리 안 들리나요?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길래 좀 깜짝 놀랐어요 이 형태는 문제를 푸는 방식을 좀 연습해줘야 현장에서 절대 안 헷갈려요 이 형태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동일한 의미의 별표 기능을 가진 형태소이지만 주위 환경에 따라 별표 음상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달라지 않은 형태소의 여러 모양을 이루는 말을 이 형태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서에서 이 형태가 안 나올 리는 없거든요 근데 형태소라는 개념을 분명히 한 번은 건너뛰지 않고 똑바로 배우는데 이거를 이제 응용하는 문제가 이 형태 문제예요 그러면 이 형태를 여러분이 간단히 해결하려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의미가 같아야 된다 두 번째로 받침의 여부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여기에 예시로 뭐가 있냐면 주격조사 2랑 가가에 따라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조사를 외울 때 2 또는 가 이렇게 외워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두 개를 외우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조사가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만 쓰겠다고 하면 2만 쓰면 그만인 건데 왜 하필 이와 가, 을가를, 은가는 이런 걸 쓰는지를 생각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출제할 때마다 문제가 너무 쉬워서 100점 이렇게 맞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야 되는 포인트들도 있어요 그게 이 1페이지에서는 1번이에요 형태소가 문제를 낼 때 조사, 접사, 어미를 내는 건 당연한 건데 조사, 접사, 어미 중에서 이 형태가 있는 것만 특별하게 문제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풀린다 대신에 여러분이 예를 신경 써준다면 정답은 아주 깔끔하게 뭘로 정해진다? 바로 3번으로 정해진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 다르게 3번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서요 그럼 가게 앞에서 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적혀있다? 그렇죠 초소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는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다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미가 맞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선생님이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돼야 돼요 그게 저는 동영 모의고사의 목적이어서 도움이 되는 거 두 개 적을게요 기린이 있다 사자가 있다 우리 이거 같은 의미인 거 아시죠? 있다 뭐가 있다? 기린이 뭐가 있다? 사자가 근데 우리가 요 녀석과 왜 요 녀석을 달리 쓰냐 이거예요 얘는 받침이 있으니까 이를 쓰죠 얘 받침 없으니까 가를 쓰죠 앞에 있는 의미 때문에 뒤에 있는 애가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린이라는 의미 때문에 이를 쓰는 게 아니라 사자라는 의미 때문에 이렇게 가를 쓰는 게 아니라 받침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이 주의 환경에 따라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정말 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거는 문제 푸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의미는 동일음이라는 걸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전 이걸 지울 거고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머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앞에 받침의 유무에 따라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가고 두 번째가 을누리고 세 번째가 와가고 네 번째가 은눈이에요 얘네들은 받침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애들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매개모음이요 매개모음은 은라는 건데 의가 왜 있냐면 우리가 면이라는 저 단어를 쓰고 싶거든요 근데 받침이 없으면 오면 되게 자연스러운데 받침이 있으면 좋... 잠깐만 발음이 약간 이상한데 으... 먹으러 할게요 먹으면 했을 때 먹면 이러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음향 은라는 걸 넣어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걸 매개모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개모음 의가 들어갔을 때는 뭔가 아 이 받침에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해주면 같은 음이 하나 더 아 그래서 얘네들 관계는 뭐다 이 형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얘와 같은 꼴이 어디에 있냐면 선지가 이 밑에 있어요 로 과일을 칼로 자르다 그 다음에 나무를 톱으로 베다 그럼 둘 다 도구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때도 받침이 있으니까 로 받침이 있으니까 얘는 으로 그럼 선생님 받침의 여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이제 이 형태의 특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이 형태는 무조건 동일한 의미 거기에 포인트를 좀 더 잡아주세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하나 더 넣은 거예요 받침도 있고 받침이 없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 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뭘 알려드리냐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이건 뭐가 있냐면 앗과 엇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문교정을 배우다 보면 앗은 특별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아 나 오 로 끝났을 때 앗 그 밖에는 전부 다 엇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먹 앗 다 안 쓰고 보었 다 안 쓰냐 이거예요 얘네들은 무엇을 음성이니까 음성에 맞추자 양성이가 양성에 맞추자 이 개념 때문에 무엇 의미는 똑같지만 모양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이쪽을 볼게요 3번은 가게 앞에서 싸운다는 의미가 있고요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다? 애초에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이 형태는 무조건 동일 의미로 먼저 접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적어드린 세 가지 기준을 꼭 같이 가지고 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의믈론적 이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갈 건데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틀리시면 안 돼요 이유가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는 거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부터 좀 예를 개과를 좀 할게요 첫 번째 문장 고치기에 가장 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호응이에요 두 번째로는 누락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보면 알다시피 예를 들어 어울리는 거냐 어울리지 않은 거냐 했을 때 호응과 누락 기본이고 플러스 이제 여러분이 외웠던 조사라든가 어미라든가 특히 어미는 시제 문제를 많이 내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중피동이라든가 다섯 번째로 중의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문제를 내기 시작을 한다는 게 뭐 처음에는 호응만 냈다가 이제 잘 푸시니까 어법에 맞추어서 문제를 내기 시작하는 게 바로 2번 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저 있는 설명에 속으시면 안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실제로 얘가 얘가 필요한가에 이 가장 흔한 것 패턴 위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휘요 예를 들어서 축배를 터뜨리다가 맞느냐 축배를 들다가 맞느냐 그럼 우리가 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관용구를 가지고 이 맥락상 골라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대체로 저 문장 수정할 때는 이렇게 각각에 있는 걸 집어넣어서 확인해 본 다음에 아닌 거 빨리 체크하는 게 제일 좋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먼저 하세요 그래야지 마음이 좀 편하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폄한 게 사실 없어요 그냥 할 거예요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핵심은 뭐다? 주어 확인하시고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타인을 위하여 배려할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얘는 무엇을 낸 거냐면 주술 호응을 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모름지기는 서술을 알아야 한다 호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냥 준 거예요 모름지기는 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라서 알아야 되는 거고 얘는 이런 점에서 틀렸기 때문에 X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 가장 적절한 거니 1번은 제외를 해야겠죠 그 다음은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관용은 좀 고민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관용어가 필요할 때는 의존명사일 때거든요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정부기관은 필요한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다 하나 그런데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어가 같은 게 아니니까 그럴 때 얘가 봤을 때 돼지는과 어울리는 관용어 충분한을 찾아 넣는다 했을 때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라고 또 무엇이 없다 주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줘야지 충분하게 무엇을 이 문장을 고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무엇이 누락되었다 주어 누락 그런데 보통 주어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여태까지 문장을 풀어본 것 중에서 주어 생략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장을 읽을 때 주어 꼭 잡아놓고 얘가 이걸 도입했네 얘가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네 이상한데 이렇게 잡는 습관을 좀 길러놨기 때문에 문제 볼 때 주어를 좀 중요시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이쪽이 좀 많이 어렵다 라면 호응 풀고 이쪽 풀고 이쪽 풀고 이쪽 푼 다음에 넘어오시는 것도 무리 없어요 그래서 얘는 틀린 점 잡아드릴 거고 다음에 이제 3번이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비록 초보자일지라도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를 그려서 작성될 수 있다 뭐뭇을 그린다 뭐뭇을 그릴 수 있다 갑자기 작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맥락에서 문장이 완전 이상하다는 느낌인데 서술어 작성될과 어울리는 문장성의 목적어를 찾아서 적어놓는다? 그러면 지금 얘가 표와 그래프를 그려서 문서를 작성될 수 있도록 적어놓은 소리인데 피동이니까 할로 고치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고치거나 완전히 이상하게 고쳐져 있죠 그래서 얘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돌아오면 얘가 제일 쉬운 문장이에요 실상 얘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 1번, 2번, 3번 때문에 그러지 4번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당황해서 슬퍼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런 경우가 더 많은데 차근차근 글을 읽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서 대략 한 1분에서 1분 20초 정도가 걸리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두려움 중에 하나 있다라면 초반에 있는 1번을 푼 다음에 3번, 4번, 5번을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맨 마지막에 푸는 게 제일 낫다는 의미고 저 같은 경우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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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이거 2번 법에 어긋난 문장은 저는 마지막 문제를 거의 푸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좀 차분하게 생각을 좀 해야 돼서 그러면 두었다 누가 그녀가 돌아오자마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어디에 두었느냐 얘는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니까 책상에를 찾아 넣는다가 정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같은 문제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린 것 무엇을 보자 호응 부분, 누락, 조사, 어미, 이중, 피동 이런 게 있는지 꼭 볼 것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저 6월달의 첫 강의예요 그 전에 여러분은 시험을 열심히 마셔야죠 6월 5일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첫 번째 컨디션 저도 시험에 대한 좀 두려움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옷을 많이 입으세요 저는 그 폭신폭신한 입을 하세요 그걸 계속 이렇게 안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래야 좀 긴장이 풀리니까 그리고 이러면서 제가 뭘 하냐면 한국사 무슨 내용, 무슨 내용, 무슨 내용, 1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2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내가 암기가 안 된 건 몇 페이지더라? 가서 다시 책 이걸 좀 하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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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머리로 계속 계속 점검하면서 확인하는 것 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표준화 위주로 지금 오답 정리되어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야 될 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1번 이 형태예요 제가 이 문제에 강조를 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학생들이 못 푸는 문제 유형이라서요 3번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수용이란 단어와 소요란 단어, 의거란 단어는 전반적인 국어 문제에서 꽤 많이 출제되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보자마자 수용이니까 받을 숫자 2개 다음에 소요니까 돌아다닌 것 쓰면 안 되거든요 장소에 대한 개념 의거는 의존하는 거라서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2번으로 골랐다면 한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얘도 수용이고 얘도 수용인데요 근데 얘도 쓰는 거고 얘도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이 앞에 있는 거는 이거 보여요? 이거 채찍질 같은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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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는 느낌이에요 저 느낌 자체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가 물건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쓴다라는 개념이어서 이 수용이랑 좀 달라요 얘는 받아들이는 거라 추상적인 게 나와도 되지만 저 아래에 있는 건 거두어서 써야 되거든요 물건일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요인데 제가 여기 있는 이 변자가 돌아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개념이에요 그러려면 여기에 소, 거느릴 요 이 개념이 소요하다 이 시간을 쓰는 개념과 전혀 달라요 소란스럽고 이 모습에 있는 소요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별도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거는 이게 이거는 여러분 독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옳은 행동을 할 때의 그 의인데 이 의거는 농민의 의거예요 어떤 의존적인 개념이 더 강해서 이 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 두 가지를 쓰고 하나 더 의존하다라는 개념 들어갈 때 이 사람 변을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사람한테 의존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옷자락을 붙잡고 이거 하잖아요 옷 의자에 있는 이름과 사람이 견주어서 들어갔을 때 의지가 들어가니까 같이 알아주세요 제가 한자를 외울 때 다 분리시켜서 외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의거처럼 의가 되게 여러 단어가 있었을 때는 그 의미에 맞춰서 다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저 세 단어 자 이제 4번으로 갈 건데 4번의 정지용의 춘설은 해석해드릴 거고 이게 만약에 시험에 출제되면 정말 감사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시 중에서도 손에 꼽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시 선별할 때 많이 나올 것? 많이 나올 건 이미 여러분이 많이 했어 예를 들어 진달래 거 누가 몰라 그러니까 많이 하셨어요 정지용의 춘설은요 진짜 손에 꼽는 작품인데 얘가 문제를 나오면 웃음만 나와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인데 배우셨다라면 되게 잘 배우고 계셨던 거예요 춘설 봄춘자에 눈설자예요 봄에 눈이 왔어요 근데 이거 시 해석을 안 하고 원래 표현상의 특징이라서 1번을 제외한 2번, 3번, 4번은 빨리 가서 고르시면 되거든요 자 그냥 시 해석 안 하고 그냥 바로 골라볼게요 자 시각의 청각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청각이죠 그러면 시를 봤을 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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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후반부 봐서 내 거냐 네 거냐 이거 찾으셔야 돼요. 내 감정이냐 네 감정에 따라서 문제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고 이거는 뭐 아 꿈같게 서럽다 자기 이야기니까 무엇을 시적 대상이 아닌 무엇을 과자로 둬야겠구나 이러면서 딱딱 지우시고 솔까 이건 다 준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강구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었어요. 가르치면서 이거 연구분하는 표시 모르시는 분이 실제로 계셔가지고 놀랬고 해야 된다라고 느꼈고 연구분 되어 있으면 이거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각 연마다 특징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니까 무엇을 차 알아. 여기 바로 아침 하다 어디에 똑같은 게 있어요 이러면서 뭡니까? 가볍게 지우고 에라이 모르겠다 1번 끝이에요. 사실 이 문제 이렇게 풀라고 낸 건데 저 시선의 이동을 가르치다 보면 이게 아다리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거 안 돼요 흰고름 그거 시각의 후각화예요. 향기롭다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시해석으로 들어갈 건데 자 문 열자 선두기예요. 그러면 화자가 있고 문을 탁 열었어요. 그냥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가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문 열면 뭐가 와요? 미세먼지 문을 열면 공기가 일단 들어와야죠. 음 공기가 근데 이게 춘설이란 말이에요. 봄이 있고 겨울이 같이 난 그러면 뭐가 있다?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샥 탁 칠 거라고요. 근데 이 구절에서 선뜻이란 단어와 먼산이란 단어와 차라란 단어를 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무엇이 있다? 산이 있고 멀리 이 공기가 탁 여길 치니까 이마에 아따 차갑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해석했던 해석했던 그 상황과 다르게 학생들은 이 글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부여하면서 고민하면서 공부할 여유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필요한 거고 귀엽다. 다음에는 잘 확인해주세요. 이 차라라는 말을 진짜 이렇게 찬다라는 개념을 잡고 쌤 이거 공강하자 이미지 없는데 이렇게 잡아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되고 이 문 열자 이 선뜻 갑작스러운 느낌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다? 촉각으로 받았다. 이 구절 별표 시각에 촉각화되겠습니다. 제가 청각화는 문제 빨리 풀라고 준 거고 얘와 관련된 공화적 표현은 이걸 내요. 첫 번째 시각에 촉각화 공강하자 이미지는 반드시 한번 언급해드려야 돼요. 감정이입이랑 똑같이 근데 제가 지금 1회부터 5회까지 했는데 문학을 단순하게 하나만 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되게 골고루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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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응용이라서 그러면 그 순간에 지금 이건 컷이 사실 25초 컷인데 실제로 해봤어? 그럼 잘했네? 그럼 다음 거 할 수 있을 거야. 이러려고 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절을 들어서 바로 초하울 아침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아침 그 다음에 새산슬에 눈이 덮인 맥불이, 산해불이와 서늘고 빛난 이마바지를 한다라고 적혀있거든요. 이마바지는 여기여기여기여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이마바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전히 뭡니까? 촉각화라는 개념과 그리고 빛난다라는 시각이 같이 들고 왔어서 얘도 똑같이 시각의 촉각화의 예시로 하나를 들어요. 제가 왜 공감각적 이미지 꼼꼼히 보라고 하냐면 공감각적 이미지로 나올 때는 대충 빨리 읽어서 맞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제가 문제를 낼 때 뭐뭐에 뭐뭐화라고 나오면 여러분 시각 쪽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문제를 푸실 때 근데 청각 쪽이나 후각 쪽이나 촉각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쉽게 문제를 빨리 풀어요. 그래야 빠르게 캐치해서 따다닥 골라낼 수 있는 근거가 나오니까 그 다음 여기 얼음이 금가고 바람이 새로 따르니 흰옷고름이 절로 향기롭다. 향기롭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 지금 이 흰옷 여기 옥고름이 없어. 여기 옥고름이 있다라. 흰옷고름 여기 펄럭하면서 자기 코를 한번 때린 것 같아. 느낌에 아, 좋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흰옷고름에 실제로 냄새가 난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거는 일부러 이 시각을 무엇을 후각화로 돌리려고 쓴 문장이니까 선생님 옷도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제발 봐주지 마시고 이 상태 흰옷고름이 있는 상태 거기에 향기롭다라는 화자가 돌리고 싶은 생각 그래서 이 총 세 군데의 공화자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춘설을 다음에 이제 웅숭거리고 살아났냐 아, 꿈같게 설어라 라고 적혀있으니 여기에 무엇을? 영탄이 느껴지고요. 화자는 지금 현재 문을 열고 산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다? 풍경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 여러분 미나리 파릇한 새순에서 뭘 느낄 수 있죠? 봄 옴짓 아니 기던 고귀에서 뭘 느낄 수 있죠? 봄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화자는 뭐하고 싶다? 눈이 내리면 어이구 추워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다? 하도술 벗고 도로 춥고 싶다 이러면서 자기의 감흥을 드러내요. 자 그럼 이제부터 1번 선지를 좀 집중해서 볼 건데 제가 1번 선지를 왜 여러분께 알려줘야 되냐면 시험장에서 시선의 이동이 나오면 진짜 다양한 짓을 하세요. 다양한 행동을 하시고 시선의 이동 나왔을 때 기준 정확히 봐요.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 저는 동영 모의고사의 목적이 정확해요. 점수는 대략 한 85점 90점 이 사이에 맞춰놓는 거고 제가 가르칠 때 쉬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실수하는 걸 고려하는 리스트가 따로 있거든요. 걔에 맞추어서 이걸 잡아가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시선의 이동은 시험장에 나오면 진짜 최악이에요. 이건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내는 게 다른데 첫 번째 원경에서 근경 두 번째 좌우 세 번째 위아래 그러면 얘네들은 실제로 한 장면에서 다 일어나요. 그럼 예를 들어 원경근경은 여러분이 드라마를 많이 봤을 때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면 카메라를 쫙 뺏다가 하늘 쭉 집중하거든요. 이게 원근경 그다음에 좌우도 카메라에서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 방을 구경시켰을 때 카메라 좌우에서 우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잖아요. 이게 시선의 이동이에요. 위아래는 고층 건물 드러냈을 때 위아래라는 시선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다 하실 수가 있는 게 이런 내용은 여기 시선을 어떻게 두냐면 먼 산을 봐라 그곳에 집이 있다 집안에 뭐가 있다 노루가 있다 청노루의 맑은 눈을 봐라 이러면서 확실하게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춰줘요. 좌우요. 더 쉬워요. 왼쪽 봐라 오른쪽 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위아래 위 봐라 아래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마지막에 가르쳐야 되는 게 4번인 건데 시선의 외부 전경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4면으로 넘어간다거든요.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외부를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되고 내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진짜 아주 심플하게 딱 보고 배경 정석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말해서 지금처럼 2, 3, 4를 다 지우고 1로 답을 갖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확실하니까. 그리고 보통 외부에서 내면으로 되어 있는 구성은 얘네들 자기가 바라고 배경에 맞추어서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 정서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화자가 어떤 배경을 보고 먼 산을 보고 자기가 느끼는 배경을 보고 느껴있는 촉각적 느낌을 바라보고 이러면서 마무리를 뭘 하라고 하냐면 와 이게 정말 꿈각다. 다시 한 번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미 정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정서를 이어가면서 아 난 이 눈에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이 느낌을 마지막에 살려서 여기는 외부 시선에 맞추었다. 여기는 무엇을? 정서에 맞추었다. 이렇게 해서 증거를 내리고 정답으로 1번 하셔야 돼요. 근데 외부의 시선은 주제가 정해진 거라 위에서 아래가 별도로 노는 게 아니라 이 배경에서 느끼는 감성을 마무리해야 와장창 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딱 봤을 때 확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들어갈 건데 기역과 리을의 한자 성어 관동별곡 시 해석을 하고 들어갈 거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농담쪼로 진짜 가끔 이야기하는 건데 16세 돌아갈 수 있다라면 저 정찰을 문학 못하게 할 거예요. 아니 자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고전을 배우는데 사실 작가는 몇 명 안 배우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고전에 100이라고 칩시다. 100% 못 배울 게 한 80 될걸요? 이건 다 욕밖에 없어서 다 지워야 돼요. 그러면 그중에서 20, 20, 가르고 가르는 걸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 고전시가 너무 많은데요? 글쎄요. 여러분 교보문고, 연품고 가보시면 문학 겁나 많은데 그중에서 고전은 한참 되려나? 그럼 현대가 훨씬 많은 거 아닐까? 그렇게 역으로 본다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이 80에서 20, 20 중에서 그중에서 정찰이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꽤 커요. 그래서 사미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관동별곡 관동별곡은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 한자가 단 한 개도 쉬운 게 없어요. 그중에서 이 부분은 초창기에 나온 애들입니다. 초창기 처음 부분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립에 누워있대. 자, 강과 호수의 병이 깊대. 그럼 갑자기 선생님 얘가 강과 호수에서 아팠나 봐요. 강과 호수에 왜 아파? 별장에는 노는데 왜 아파? 저 지금 별장 가라고 하면 아픈 것도 싹 나올 지경이에요. 저 목소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이게 한계치가 넘어가면 완전 남자 목소리로 바뀌어요. 음 으악 근데 이게 매칭이 안 되래? 혹시? 듣는 것과 이 얼굴이? 매칭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익숙하니까 자, 지금 강과 호수에 병이 깊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화자가. 얼마나 좋아. 중립에 누워있어. 게다가 또 대나무야.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쵸? 그럼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 강호, 한정, 천석, 고항, 연화, 고질, 연화, 치병 되게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낸다? 강호의 병이란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일단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제가 1번은 그냥 드리려고 낸 건데 혹시라도 나머지 것들이 어려웠다면 ㄴ, ㄷ, ㄹ에 있는 사자성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기어감 맞춰주세요. 자, 근데 이게 화자의 상황인데요. 화자가 지금 어떤 부름을 받으러 갈 거냐면 관동의 판백리의 방면을 맡기셨대요. 누가? 임금께서. 우리의 정철의 화자는 우리 임금의 부름만 받으면 가! 가야 돼. 왜? 충신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강호가 겁나 좋긴 하지만 임금의 부름만 있다라면 아이고 예이, 가겠습니다용.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서문이야. 가윽히 망각합니다. 여기에 가로 열고 뭐라고 했어요? 임금에 대한 충신, 충 같이 갖고 와야죠. 자, 근데 그다음부터 체크할 거 잘 봐야 되는데 이 화자가 진짜 겁나 싸돌아다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내가 문이라는 단어, 정이라는 단어, 강이라는 단어 일단 모르시면 돌아다닐 장소가 눈에 아예 안 보이고 두 번째로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닌데 우리나라 거인 것처럼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8살짜리 꼬맹인 제 딸한테 딸아,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러 가자. 해도 우리 딸은 동네 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고냐 하니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모르다 보니까 실수가 벌어져요. 관동별공은 그걸 되게 잘 짜맞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체크해드리는 거 잘 잡아가 주세요. 자, 이제 연춘문이잖아요. 문짝은 열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거고 경외, 남문도 마찬가지로 문짝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들어와서 이동하는 공간을 하나, 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직, 누구한테 인사합니까? 임금님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쫑쫑쫑쫑 물러가니까 옥절이 앞에 있다 했을 때 그 옥절, 무엇? 인과 관련된 내용들 한 번 더 언급해주고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뭐를 해야 돼요? 떠나야죠. 그래서 어디? 평구 역을 가는데 이 역자라는 한자 잘 보세요. 말맞자 했죠? 말을 갈아타는 곳. 그 다음에 물 주변에 있고 돌아 드니까 그 다음에 줄 성강이 어디냐? 치약이 여기로구나. 그래서 감탄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상황적 걸 보고 있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내용들을 짚어 가져와야 관동별 해석이 잘 돼요. 그 다음 소양강 내린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 그러면서 강의 이름 몇 가지 알려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 화자가 이제 임금께 하직하고 이제 뭐다? 돌아가고 있구나를 잡아내시면 돼요. 그 다음 것. 고신거국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누구를 지칭하는 말? 화자를 지칭하는 외로운 신하고 백발이라는 단어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유가 너무 너무 아보예요. 너무 사람이라고 아부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권력자거든요. 엄청 권력자예요. 근데 이렇게 크지 아부하면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아야 되나 봅니다. 그렇게. 근데 이 작품에서 너무 드러나니까 약간 배가 아파요 살살. 고신거국 동그라미 백발 동그라미 나라에 대한 걱정.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우국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제 동주 밤 개호세와 북간정에 올라오니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자거든요. 이 정은 이제 집을 뜻하는 거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고 그 공간적 배경 정도만 이해해도 뭐 여러분한테 북간정이 뭐냐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런 다음에 디귿에서는 완전 별표요. 이유가 삼각산이란 말이나 제1봉이란 말 나오면 누가 있는 곳? 임금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계신 곳에서 화자가 무엇을 느낀다? 아 그 얼굴 다시 한 번 보고 싶다. 연군지정 여기에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있는 사자성어도 한 번 더 걸려드리려고 이 문제를 한 번 꼬은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마지막 궁항 대궐터의 오작이 지지기니 청구의 흥망을 아냐 모르느냐라는데 이 대궐에 있는 내용과 꼭 이놈의 오작 까마귀가 지적이었을 때 흥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좀 사람이 약간 허무감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20대의 그 젊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5세부터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열정이 튀어나서 엄마! 뭐야! 난 할 수 있어! 이 마인드를 딱 가질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대략 한 15세에서 한 23세까지 벌어지는데 그때는 망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해보죠! 하는 게 뭐 어때? 그런데 저도 이제 망이라는 글자가 되게 무서울 때가 어떤 때냐면 저도 이제 30대가 넘어갔을 때 망하면 어떡하지? 아 이게 도친 개친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항상 제가 마음속에 어떻게 제 마음을 다지냐면 저도 시험을 꽤 많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음 다 하늘 다시 하시! 나쁜 새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는데 내가 지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혹시 김시스 소설에서 그 점 보는 거 혹시 알려나? 점 친단 말이에요. 점 치고 부처한테 내가 이기면 귀한 각시 하나 내주시고 아이! 아이! 뭐 내가 시 줘야지!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그 대목을 되게 좋아하는데 인생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해보고 안 되면 잠깐 슬퍼가지고 되면 파이팅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내용. 흥망에서 흥은 그런 내용. 근데 망을 왜 같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두 가지를 알 때는 흥을 알기 때문에 망을 하는 거고 망을 알기 때문에 다시 흥을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세상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에는 뭐다? 인생 무상. 더덥다라는 걸 드러내는 구절이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삶에 대해서 깨닫고 임금에 대해 부름이 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러 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임금을 걱정할 때 임금께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켠에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월은 이러구나라는 자기만의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느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도 느끼냐면 자부심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체를 왜 안 좋아하냐면 다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서 그래요. 임금님 감사하고 하 인생만 없지 않냐.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야. 뭐 다중력도 아니고 뭔가 윤선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들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그런데 이 관동별곡이 변화가 되게 많아요. 계속 계속. 특히 내 극장의 풍채는 화자가 닮고 싶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고 하나 더 보셔야 되냐면 화자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베풀고 싶다. 백성한테 선정 베풀고 싶다. 이러면서 이 마지막이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회양이라는 글자가 똑같다라고 해서 나도 그 회양을 다스렸던 극장이처럼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구절이라. 그러면 이 관동별곡을 초창년에 제가 왜 가르쳐드리냐면 이거 다음부터는 다 이동이에요. 경로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봉이라든가 이런 걸 잘 읽으셔야 되고 시험이 이제 앞으로 얼마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관동별곡을 한 듯이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특히나 중요되어 있는 게 사자봉 가여있는 부분이랑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그 화자가 신선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꼭 다시 한번 읽고 들어가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마저 쓸 건데 호, 사, 유, 비, 호랑이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라. 별 상관이 없어요. 니은이랑. 저 이거 정말 어려웠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이 글자가 진짜 제 입장에서 복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여리박비라는 말을 따로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거 여자고요. 이거는 빙자거든요. 이거 물숫자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랑 빙자를 들어가는 단어가 별개 없어요. 그래서 여리박비라는 아예 외운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알식자, 식자, 우한. 아는 것이 오히려 환이 되었다, 나쁜 게 되었다는 의미니까 하나도 알맞는 게 없으니 오로지 1번만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엔 6번인데 이제 띄어쓰기 중에서 본보조를 좀 같이 다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본용언 이건 여러분한테 껌 아니셨어요? 왜냐면 어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자 첫 번째로 어와 관련되어 있는 애들 그래서 여기에 본용언, 보조용언 결합되어 있는 얘네들이 나왔을 때 띄어쓰 수 있고 붙였을 수 있다는 그 특징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을 해요. 아 그냥 다 띄어버리지 뭐더라 이걸 붙여가지고 그쵸? 뭐더라 붙여서 아 이거 애초에 문제를 내지 말던가 그래서 이쪽에서는 반드시 띄어야되는 애들이 있어요. 뭐다 복합어 상음절 이상 얘네들은 반드시 띄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무엇이 있냐면 메다라노아라 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 본 여기에 있는 거 보조 했을 때 충분히 뭡니까? 메달다라는 그 단어가 복합어고 띄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있는 거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다음엔 조사결합 반드시 띄어셔야 되고요. 그때 제가 예시를 하나 들을 건데 이거는 페이크 문제로 좀 동동 나와서 제가 적어드릴게요. 떠내려가 버렸다 이거 본보조예요. 버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가가 조사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떠내려가다 해서 왔기 때문에 용언이에요. 이거 조사 아니에요. 그럼 얘는 본보조인데 상당히 길기 때문에 반드시 띄자 이렇게 나오는 개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 두 번째 이야기할게요. 본보조가 어 말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거기에 드타다 드쉽다 그래서 이 하다와 쉽다와 같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일명 의존명사에 결합된 용언들이에요. 얘네들은 띄어도 되고요. 무엇이 이 앞에 복합어가 삼음절이 아니면 붙여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을 뜻하다 눈에 보이시는데 보시면 이걸 되게 띄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작다는 복합어가 아니기 때문에 붙였어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적절한 것이라서 얘랑 얘는 두 가지는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 관전어 말고요. 이 뜻 있잖아요. 뜻 이 사이에 조사가 결합되면 다 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먹을 뜻도 띄고 하다. 그러면 쟤 같은 경우도 만화다가 원래 되어 있었는데 조사가 있어서 앞뒤로 다 띄어서 얘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필기를 하시고 이제 2차 이야기를 들어갈 건데 2차는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구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부 다 올로 다 지우고 구개념으로 넘어갈게요. 그 구개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뭐 어 하다요. 이 들어 하다 부분을 붙일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어하다 부분과 하나도 뭘 봐야 된다? 마음에 들다라는 구를 꼭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 뭐뭐하고 싶어하다 마음에 들다 문장이 끝났는데 여기 한 번 더 붙인 거니까 반드시 뛴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걸 왜 종종 문제를 내냐면 저 때요. 저 때가 붙었어요. 저 때는 이거를 신경 안 쓰고 어하다를 붙였거든요. 근데 구일 때는 어하다를 띠라고 따로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마음에 들다 눈에 보이시면 띄어서 정답을 4로 해주셔야 돼요. 기본 본보조 띄어쓰기고 아셔야 될 내용 넣어놨으니까 일단 이 세 가지 먼저 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뒷장 7번 들어갈게요. 독서 이건 어떠셨어요? 제가 문제를 내다가 술 마신 건 아닌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제가 만들고 감탄한 문제여서 7번 잘 만들었다. 죄송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칭찬받고 싶어요. 왜냐면요 제가 동영목어를 쓸 때는 조교를 안 써요. 문제도 안 사오고요. 1부터 20까지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애들을 맞춰서 문제를 내는 거라 구성도를 적어놓고 얘는 이때 물어야 돼. 얘는 이때 물어야 돼. 이게 킬러 문제야. 이걸 확인하고 선지 이거 한번 꼬자. 이거 구성표를 따로 해놓는 다음에 문제를 출제해요. 제가 이거 거의 제 살과 뼈를 다 갈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독서가 되게 잘 써진 날이 있어요. 그 독서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제 제재들을 구할 수 있는 교재가 하나 필요하고 예를 들어 교재 중에 제가 읽고 있는 뭐 국브론이라던가 이런 특정 서사 서양 철학 같은 거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구절을 봐서 확인한 다음에 읽은 다음에 이걸 이제 공무원식에 있는 문제에 맞추어서 문장을 고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쓰기 시작한 거.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이 글을 쓸 때 협상이라는 화제를 두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개가 남아있어야 했는데 분배랑 통합을 정확히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떤 화제가 A와 B로 갈리게 되면 그 특징 가지고 문제를 묻기 때문에 그 특징을 맞춰서 독서를 해야 된다. 진짜 거의 세네식으로 가르쳐요. 독서를 할 때는. 왜냐면 학생들이 독서를 버리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버릴 거예요. 근데 그거 버리면 문제도 버리게 돼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 협상이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가진 둘 이상의 상호의존적인 개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 내린 과정. 솔직히 말해서 협상을 아무도 모를 리는 없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더 이상 관심 안 둘 거예요. 대신에 밑에 협상의 결과에 따라 협상의 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이익을 취하게 되는데 협상 결과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분배와 통합을 나눌 수 있다라고 알려줬고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분배가 뭔지 통합이 뭔지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선지가 어떤 거랑 관련되어 있다고 적혀있냐면 이거와 관련되어 있다고 적혀있고 다음에 이렇게 적혀있고 다음에 이렇게 적혀있고 이렇게 적혀있다 보니까 1문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문단이 너무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분배자 협상 합이 어떻게 되어있다? 고정 합이 막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100으로 고정되어있다. 100인 거예요. 그럼 제가 30까지 왔어요. 여러분 몇 개가 만든다? 70 내가 50까지 올게요. 여러분 몇 개가 만든다? 50 합이 고정되어있다는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다음 자 분배를 위해서 서로와 경쟁을 협상한다. 이런 유형의 협상에서는 한쪽이 이득을 보면 대단하는 쪽은 뭡니까? 마이너스가 돼야죠.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 그럼 둘 다 50, 50 같자? 사실 그런 협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빨이 중요한 거고 따라서 문배자 협상에서는 일방적으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다? 일방적 승리라는 용어도 있다. 별표. 그러면 일방적 승리는 뭐예요? 승리. 내가 100 빵 나 50 너 50? 아니죠. 일방적은 완벽한 내가 이익으로 하고 완벽한 손해가 있었을 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달리 통합적인 협상 그러면 저는 이거 끊어놓고 분통합적 협상에 대한 특징을 좀 잡으러 갈게요. 영혜는 얘가 이익을 보면 얘가 손해를 본다는 반비로 관계 확인. 협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한 합의 서로 극대화된 이익 별표 저도 이익이 있고요. 여러분도 이익이 있어요. 극대화되려면 둘이 플러스 플러스 됐을 때 100을 넘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극대화니까. 나는 60을 극대화하러 봤어. 60 된대. 여러분도 한 70을 극대화 봤어. 된대. 그럼 서로서로 윈윈. 좋은 협상이죠. 그래서 협력하는 것. 따라서 통합적 협상은 한정대 정원을 단순히 나누기보다는 이쪽이 바로 분배. 협상자의 욕구와 동기를 고려 모든 협상자의 동기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 통합적 협상. 그러면 여러분 이 차이 가지고 글을 읽어라 라는 것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지금 1회부터 5회까지 이 차이 가지고 읽어야 되는 내용이 안 들어간 거 없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 읽을 때 이렇게 쫙 맞춰서 특징, 특징 잡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건 동기와 그 이상의 이득 이게 핵심이죠. 다음 거 자, 일방적 승리란 한쪽이 이득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 소리야. 당연히 이득을 봐야죠. 그래서 1번은 지울게요. 2번, 별표요. 예시고 3번, 별표요. 예시예요. 그래서 저거 4번부터 들어갈게요. 분배적 협상은 합이 고정되어 있다. 오케이.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럼으로는 뭐다? 이익의 크기는 뭐? 서로 반비례죠. 왜냐하면 합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져야 되거든요. 이걸 유추해야 되고 선생님, 쟤네들이 이익의 크기면 얘네 손해도 크잖아요. 이거 비례잖아요. 이걸로 독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2번과 3번으로 갈 건데 이유가 이 예시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예예요. 노사협상에서 사용자가 추후에 상여금 지급을 계약을 했다. 노동자나 파업을 철회하고 결정한 사안은 통합적 협상과 관련이 깊다예요. 이거는 사실 중학생한테 내면 잘 몰라요. 노사라는 건 협상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이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여금을 어떻게 할 건지 파업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회사는 파업을 중지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이득인 거고 노사 쪽에서는 상여금을 얻으면 이익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 협상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 대신 이걸 보세요. A와 B 둘 중에 하나는 이득이고 둘 중에 하나는 손해인데 쓰레기 매립지로 설정을 할 거고 그랬더니 바로 B가 손해죠. A는 이득일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반발을 해서 다로 바꿨을 경우는 결국에는 통합이 아닌 무엇을 분배에 대한 이득이라 서로 협의를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개념이 아니라서 7번의 정답은 뭐다?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었을 때 혹시라도 4번을 고르게 됐다면 4번은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반비례로 독기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는 예시에 맞춰서 뭐가 분배고 뭐가 통합인지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라 이건 변변 문제에 해당해요.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이 15분 컷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해를 들어갔을 때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선지가 예시인 경우만 시간을 들이는 거고 1번과 4번 같은 경우 시간을 들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일치브리치 문제를 푸는 거니까 공무원 문제는 게다가 1, 2, 3, 4를 다 이해로 넘기는 것도 없고 1, 2, 3은 소고를 해서 충분히 풀 수 있게 되어 있고 하나에서 두 개 정도만 이해를 요구하는 거니까 거기 부분만 집중해서 시간을 더 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A에서 A B에서 B 골라내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8번 별표할게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문법에서 좀 의미를 둔 건 바로 요구예요.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냈냐면 이런 문제를 냈다가 지워버렸어요. 다음 중 뭐 예를 들어 가장 쉬운 걸로 먼저 해드릴게요. 군과 관련된 내용이고 군살, 군말, 군기침, 군식구 의미가 다른 걸로 문제를 내는 유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무원이니까 저 구석에 있는 거 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근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직접 구성상품을 모르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되게 커요. 왜냐면 문제가 순응식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합성어랑 복합원 문제를 낼 때 파생어 문제를 낼 때 직접 구성 성분을 반드시 같이 내거든요. 그때 무슨 말이냐 하니 웃음은 직접 구성 성분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나뉘어서서 하나 넣어 근육, 하나 접사니까 그런데 저기에 적혀있는 미다지는 형태소가 총 몇 개예요? 미, 다, 지 세 개잖아요. 뭐가 먼저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다와 다지가 결합된 게 맞냐 아니면 밀다와 다다를 먼저 해놓고 이를 결합하는 게 낫냐 그런다면 우리가 이걸 따로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아 이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고 그야 마지막 접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생어야 라고 공부를 별도로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 6회랑 7회 남은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문법 문제를 1, 2, 3, 4회까지는 독서랑 화법과 장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앞두고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본을 다 가르치고 시험을 다 가르치고 여러분 이제 문제 스트레스 풀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여러분이 하나씩 제가 건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수능식으로 문제를 안는 게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건드렸는데 합성어 쪽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직접 구성 성분이 나왔으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닐까? 문제를 못 푸면 혼자 당황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대결하는 그 사람들은 그 학교권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이 이걸 몰라서 못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한결이 진짜 커요.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갈 텐데 지금 얘가 알려줬다란 말이에요. 알려줬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근과 어근을 결합한 접사는 맨 끝에 접사 결합됐기 때문에 파생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다음에 있는 구절은 뭐냐면 어근과 접사 결합되어 있는 합성어를 찾아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쉽게 고를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일단 합성을 찾아내는 방식이겠죠. 이거 합성어고요. 놀이터 합성어고요. 눈웃음 합성어고요. 찜질은 파생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 공부하신 분은 당황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놀이터가 합성어예요? 눈웃음 뭐 때문에 합성어죠? 다시 가르칠게요. 이거 왜 파생어냐면 먼저 묶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묶기는 신경 쓰세요. 먼저 묶기는 어차피 어근이에요. 그런데 여기 접사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파생어인 거예요. 접사 결합된 파생어. 그런데 얘는 이거 어차피 어근이죠. 어근이죠. 어차피 한 번에 나눴을 때 두 가지가 어근이면 합성어인 거예요. 한 방에 나누러 갈게요. 찜질을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나누죠. 질 접사예요. 파생어인 거예요. 눈웃음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야 되죠. 왜냐하면 눈웃음 이건 이상하잖아. 눈웃음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근과 어근이죠? 합성어예요. 돌다리 한 번에 나뉘죠. 어근 어근 합성어예요. 놀과 이터 놀이와 터. 그렇죠. 놀이와 터. 그래서 터가 어근이라서 합성어예요. 그럼 지금 이 구조가 어근 플러스 어접인데 어접인데 지금 저게 접사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합성어니까 그 다음 제가 뭘 그릴 거냐면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 그릴 거거든요. 이거 어근 접사 아니죠. 이거 어근 접사 맞죠. 음이 접사인 건 아셔야 되니까 정답. 이거 이미 없죠. 끝. 그렇게 한 번에 나눴을 때 그 다음에 구조가 똑같은 걸 고르기예요. 그럼 놀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어근과 접사 결합되고 한 번 더 어근이 결합된 구조니 구조가 다른 거니까 다른 단어 되겠습니다. 똑같은 합성어지만 구조가 다른 경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8번이 끝났고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쉬워요. 들인 거예요. 맥락 좀 잘 읽으실 수 있죠. 특히나 이건 어떤 감각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냐면 다이언은 이거 되게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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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정답 3번으로 끝나거든요. 저 감각을 왜 갖고 있어야 되냐면 다이얼을 그 그 제가 대학교 때 알바를 했는데 사전 편찬 알바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걸 하는데 거기에서 글을 쓸 때 구체와 구체와 추상화 추상화 비유 이렇게 넘겨서 글을 써요. 그러면 조건은 어차피 얘는 문장 성분이 을이라서 을 을 을 을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문장 성분을 일단은 못 풀고 두 번째 그 의미로 풀어야 되는데 의미 풀 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추상과 구체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의 뜻을 따른다는 추상 개념 해안을 따르다는 그런 개념은 해안이란 선을 따르는 개념 그 다음에 글을 따를 자가 없다 했을 때 그거 되게 실력파라는 개념 그러면 뜻을 따르는 거랑 좀 다르죠. 결정 아 이거 할 때 따르자 그럼 뜻을 따르자랑 같은 맥락 마지막 엄마 따라 쫄래쫄래 갔다 같이 가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딱 풀면 정답 9번에 간단하게 저렇게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내용들로 좀 가득 차 있어요. 오후에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게 넷클릭스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전에 막 가르쳐드렸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좋아요 이렇게 풀면 좋아요 이런 걸 좀 같이 했었을 텐데 제가 좀 고집스럽게 사회에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더 해볼게요. 해가지고 지금 거의 막 죽어가는 과정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께 그래도 좋은 문제를 내려고 되게 열심히 만든 거니까 열심히 풀어주시고 혹시라도 주변에 또 있으시면 나눠주셔도 괜찮아요. 7회분이에요. 행운의 숫자. 이거 하려다가 너무 저주스러워. 기분 안 좋아. 그래서 7. 이번 주말에 이래서 월수금을 마친 거라 월수금을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이 문제는 제가 응용을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국가적 문제에서 하나가 나왔었고 두 번째는 제가 제가 기억하는 서울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짬뽀에서 문제를 낸 거거든요. 간접 높임에 초점을 맞추신 다음에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간접 높임은 주어와 또 다른 주어와 예를 뜻하는 서술어 중에서 실제 사람을 뜻하는 예를 높이려고 했는데 예를 높일 수가 없어서 예를 높일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일단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할머니께서 손가락이 편찮으시다. 이건 구조가 안 나오니까 지울 거고요.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라고 나왔는데 이건 이따가 할게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했을 때 선생님께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이라는 내용이라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 이제 저랑 뭘 할 거냐면 고쳐쓰기 할 거예요. 고쳐쓰기. 선생님 왜 고쳐쓰기 여기 들어와요? 저도 그게 놀랐어요. 이게 보통 갓높 문제를 낼 때는 1, 2, 3, 4 문제가 이렇게 선지가 있는데 보통 갓높이 정답이 1번이면 2, 3, 4를 다 주체 높임에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갓높과 직접과 간접을 따져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 공무원에 있는 문제예요. 아니 이걸 왜 고쳐 써야 돼? 고쳐 쓰는 것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야 신박하네 이러면서 제가 문제를 한 번 더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손가락 편찮으시다는 아프시는데 고쳐야 돼요. 이유가 편찮으십니다는 직접 높임에만 쓰는 거예요. 직접 높임에만 그 다음 여기는 뭐가 틀렸냐면 상품은 높일 이유가 없어요. 간접 높임이 아니라서 내가 상품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뭐? 입니다를 고쳐서 얘는 완전히 틀린 말 그 정답 뭐?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셨고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알차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문학을 제가 2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좀 밸런스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 5회 모의고사 어떤 실험을 한 번 해봤냐면 지금 11번에 장문형 그 독서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지방직 문제들은 그 독서 지문을 쓸 때 이만큼을 채우고 여기 선지라서 1, 2, 3, 4 2배정을 넣어요. 근데 제가 혹시 이거를 3분의 2 정도 집어넣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거 하나 집어넣고 뒷장 한 번 넘겨주세요. 3페이지 그 다음은 화법은 원래 칸이 이만큼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이만큼만 그래서 문제를 하나 둘 비등한 거 세 개를 낼 수 있는데 토론과 같이 긴 말하기 뭐 담화 발표 이런 거 집어넣으면 독서랑 거의 유사한 배치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12번도 내용이 엄청 길죠. 게다가 이 옆에는 14번 독서 한 번 더 집어넣어야 되니까 2분의 1 맞춰서 집어넣었죠. 문학은 기본이 2분의 1을 차지해요. 최근에 사평력에서 이런 걸 내면 더 길어지고요. 그랬더니 이제 뒷장 한 번 넘겨보실래요? 제가 무조건 소설과 장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장문이 자료 문제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9번에 자료 문제를 넣었고 20번에 소설 넣으니까 딴 문제를 못 내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나 더 집어넣고 싶어도 지면 아래가 안 돼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면 아래를 못해서 이제 15, 16, 17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업법 문제를 내야 돼서 낸 게 아니에요. 이거 지면 아래를 해야 되는 독서도 못 냈고 지면 아래를 독서를 하나 더 내고 싶었고 지면 아래를 해야 되는 장문을 하나 더 내야 되는데 얘네들 칸이 없어서 업법 내자 끝. 그렇게 나오는 형태가 이제 15번 그 다음에 16번 17번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독서를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장면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낼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문제가 나와 있을 때는 역으로 독해할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면이 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12번 이따가 할 거 그 다음에 19번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진행을 할 건데 지금 혹시라도 쉬는 시간 10분 동안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 한번 풀어봐 주세요. 먼저 18번 문제 하나랑 그 다음에 15번 문제 한 번만 다시 풀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10분에 뵙도록 할 거고요. 35분에 이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 아니요. 요기 상황에서 그래요. 바이바이 이따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